디케이드 오브 러브 공감의 10년 XSFM 반칙의 깃발은 보수 언론이 들고 진보 언론은 그런거 들면 안된다는거 아니까 자기들이 먼저 들진 않는데 이슈가 되면 줄레줄레 따라간다 벌써 한 10년 전부터 제가 떠들던 이야기를 오늘 정리해볼겁니다 윤세민 에듀터와 함께 헬마우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하이라이트에요 앞에 두 편을 맺는 매듭근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권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는가로 그 나라의 분위기가 결정지어진다는 것 이 문제에 있어서 헌정사상 최고의 전문가를 만나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강한 권력력을 누구보다 강한 권력력을 가장 오랫동안 이어오고 있고 성공을 가장 많이 해본 사람 되겠습니다 언론에 있어서는 네 아직까지 여전히 정력적이고요 언디피티드 챔피언이에요 아예 칼럼으로 정치를 하는 저널리즘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한국기준 끝판왕을 만나보시겠습니다 헬로우 동제들 가짜뉴스를 헬로우네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시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유포자 너무 많고 그 새끼를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갖고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24년 5월의 헬마우스 코너는 이런 주제만 나가도 저는 대만족입니다 미디어 보는 이런 방식입니다 적어도 진보 언론은 이번 주에 우리가 소개해드리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차기 주자는 얘야 우리는 무슨 매니플레이션이 있더라도 얘로 밀 거야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계산도 웬만하면 바깥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좋고 이게 좋고 이게 좋으니까 그렇게 밀어붙여 그런 짓은 안 합니다 줄 서 그 반대의 짓을 너무 세게 해서 오히려 문제라는 문제죠 물론 두 가지 단점이 있어요 진보 언론은 일단 내부에서는 그 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저널리즘 측면으로 올라오면 자기들 업무의 결과물로 올라오면 감히 신성한 곳에 그걸 꺼내진 못합니다 대신 조중동이 꺼낸 것에 휘둘립니다 그래 윤석열이야? 윤석열이 상순가 보구만 이렇게 당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름을 써주죠 결국에는 우리나라 저널리즘을 이해하는 중요한 코드 하나를 24년 5월 헬마우스 코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면 김대중이죠 그분이 나오지 않을 수 없죠 한국 극우의 알파이자 오메가 50년을 장악하고 있는 조선일보의 심장 그 조선일보와 김대중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하트앤 쏠리죠 이 사람이 사실 이제 저희가 중앙일보하고 동아일보를 봤지만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아요 또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는 게 진보 언론처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뭐랄까 그렇게까지 집착적으로 그렇게까지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자기한테 주어진 그 지면을 다 쓴다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중앙일보가 좀 덜하고 동아일보는 보수 꼴통의 가치를 지킬 수 있으면 뭘 합니다 중앙일보는 하고 싶은 걸 하고 깔아본다는 걸 보셨죠 조선일보는 아닙니다 근데 김대중 칼럼은 제가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몇 년 치를 일별을 하는데 정말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주보처럼 누구를 후보로 골라서 그 후보를 어떻게 보수 정당의 주자로 만들고 그 사람이 선거를 이기고 집권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영속할 것인가 자 보셨죠 이렇게 쉽게 정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동아는 수구 중앙은 나르시시즘 조선은 승리 그렇죠 권력 생존 오직 그 생각만 하는 것 같은 거죠 아니 이 사람이 무슨 직업 정치인도 아닌데 하루 종일 앉아서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몇 년 동안 계속 그것만 합니다 그것이 곧 이코르 자신의 생존인 거죠 그렇습니다 제가 뭐 김순덕 칼럼이나 아네리 칼럼이나 이런 걸 보면 띄엄띄엄 쓴 건데 그걸 시기별로 나눠서 소개를 해드린 거예요 근데 김대중 칼럼은 시기별로 쪼개서 나눠주기가 불가능합니다 매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매주 쓰고 있어서 요약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제목만 나래비를 시켜도 아 이런 느낌으로 가고 있구나 를 알 수 있을 정도로 즉 계속 그것만 해요 저기 아니 좀 소수만 이해하는 비유인데 동아일보가 류고 중앙일보가 캔이라면은 조선일보는 고우키네요 아쿠마 아쿠마 아쿠마죠 아쿠마 아예 눈이 돌아버린 그야말로 오직 권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유지할 것인가 외에는 관심이 없어 보이는 한국사회에 다양한 칼럼 소재들이 매주 나오는데 그 다양한 칼럼 소재들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 권력 잡는 거에만 눈이 가 있는 그거를 알 수 있는 거라서 그러면 조선과 중앙동화는 어떻게 다르냐 그걸 김대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영화 내부자들 보면 민중은 개대집니다 라고 했었던 그 칼럼리스트 연필로 칼럼 쓰는 원고재 칼럼 쓰는 그 사람이 추정컨대는 유근일 전 주필과 김대중 전 주필을 짬뽕시켜놓은 캐릭터다 그럴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반은퇴된 유근일 빼고 그러면 김대중이죠 유근일에서 잘 안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선일보에서도 그리고 주필 역할을 하는 조선일보의 얼굴 역할을 하는 필자는 뭘 하느냐 보수 정치인 보수 정당 보수 정권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권력자로 만들고 그걸 유지하고 그리고 안되겠으면 부수는 것까지가 역할입니다 제너럴 매니저 모든 그 과정을 총괄하는 거죠 이러한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김대중 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광고디에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프리미엄 헤어케어 제주 과일의 가장 달콤한 순간 푸르넥 독일산 맥주 호모로 만든 데일리 라이트 맥주 호모 비오틴 실천하는 사람들을 위한 노트북 한국 레노버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알기에요? 카를듈라코 추출물 65% 살리실릭애씨드 6가지 뿌리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카른듈라 샴푸 빅그린 중지성용 탈모 샴푸 빅그린 카른듈라 자 지금부터 머리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면 죽는 거야 데일리 라이트 맥주 호모? 뭐야 그건 머리에 아 아 아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 라이트 맥주 호모 제주의 신선함에 달콤함을 더하다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감귤 초코 펴서 접어서 눕혀서 뒤집어서 태블렛처럼 때로는 메모장처럼 세상에 없던 노트북 레노버 싱크패드 X1 요가 시리즈 실천하는 당신을 위한 노트북입니다 레노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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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이 깁니다 봄이 길어요 네 봄이 길다 보니까 예상외로 사람들의 문제점이 생기고 있어요 뭡니까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면역력이 떨어진다거나 아 그렇죠 네 입맛이 없는 기간이 좀 길어진다거나 맞습니다 네 그리고 건강에도 조금씩 이제 감기 걸리는 사람도 많아지고 코로나에 아직도 걸리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니까요 코로나 또 유행할까봐 걱정이에요 충건증도 질어져서 일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요 이럴 때는 노트북을 바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노트북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스마트한 노트북을 들고 가방에서 스마트하게 일을 하시면서 네 쿠키도 드시고 커피도 드시고 하실 수 있는 모든 시작은 노트북입니다 요즘 노트북 뒤에 이제 그 볼트 한 12개 풀면 이렇게 저 뜯어볼 수 있잖아요 네 뜯어보면 안에 생지황 그렇죠 복량 녹용 좋은 건 다 들어가 있습니다 30만원대부터 플래그십까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노트북이 레노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노트북이 레노버 겁니다 액세스몰을 경유해서 이벤트가 없이도 늘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여러분 요새 모든 소셜이 한 게시물 10개 보면 하나씩 광고 뜨잖아요 네 그리고 분명히 저 레노버 광고도 보셨을 겁니다 네 웬만한 한글이 써져 있는 레노버 광고의 할인율은 저희의 할인율을 못 따라오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롭게 출시된 X1 카본 12세대 플래그십부터 14세대 인텔 CPU를 탑재한 씽크패드 2024년 T시리즈도 출시가 되었고요 액세스몰에서는 최대 30%가 늘상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액세스몰을 경유해서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린 쿠폰 코드를 입력하시면 여러분과 우리만의 비밀 할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업자시라면 사업자 전용 서비스를 받을 때도 저희 추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분들도 많으시고 저희도 프리랜서를 오래 했었잖아요 네 집에서 일하기 제일 힘든 계절이 여름입니다 여름에 들고 카페 가셔가지고 스마트하게 행복한 노마드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요가북 프로나 X1 요가를 쓰는 좋은 팁 하나를 제가 최근에 또 발견했습니다 윈도우즈용 전자북 앱 있죠? 프로그램 있죠? 210도 각도로 뒤집어 놓고 노트북을 누워가지고 배에 키보드를 붙이고 책을 읽으면 아무것도 들지 않고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아 이북 리더 깔아 놓고요? 그렇습니다 손가락으로 페이지만 가끔 넘겨주면 됩니다 여름에는 배가 따뜻하다는 단점이 있는데 추운 데서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니 요가 같은 경우에는 뒤로 뒤집히잖아요 그러면 뒤로 뒤집어가지고 삼각대로 해서 배에 올려놓으면 배가 안 따뜻하겠네 아 그것도 되는구나 네 그것도 해보세요 그리고 마우스를 침대에 누워있잖아요 배에 올려놓고 오른손에 마우스를 쥐고 있으면 손가락만 까딱까딱하면 페이지도 넘어가잖아요 대부분의 요가 북은 터치스크린이라? 아니 올리는 것보다 여기서 손가락을 까딱까딱하는 게 삼각끈을 1도 쓰지 않고 씻고 싶다 그렇죠 저 최근에 이북 리더 산 거 보셨잖아요 아 예 그렇죠 무게 없는 거 거의 이북 리더 사시는 분이 많이 사시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요? 블루투스 리모콘 어머 그것도 팔을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게으른 방법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액세스몰을 들렀다가 레노보로 가시고요 가시고요 챕터를 정리해 오셨어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김순덕하고 안혜리는 못합니다 근데 김대중은 할 수 있어요 왜냐면 계속 그것만 하기 때문에 쉬지 않습니다 몇 년 동안 일관성이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1기 부두술사 김대중이 지금 이제 참혹하게 폐화로 변한 마을에 소환술을 펼칩니다 아 그래요? 새로운 후보를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한테 180석을 헌납했단 말이에요 박살나고 절망에 빠져있는 이 보수 한국 극우 세력에게 김대중이 손가락으로 누군가를 가리킵니다 그게 윤석열이죠 그렇습니다 2020년 겨울 12월 24일입니다 대패한 그 해의 연말 제목이 달라요 김순덕과 다릅니다 제목이 뭐냐 윤석열을 주목한다 바로 스트레이트로 들어가죠 제목이 다릅니다 윤석열을 주목한다 이렇게 썼습니다 친박은 그가 박근혜 정부를 넘어뜨린 원인 제공자라며 거부 반응을 보이는데 윤 총장으로서는 그것이 박근혜 이명박 정권이건 문재인 정권이건 가리지 않고 같은 잣대를 들이댄 원칙론자라는 것을 간과한 것이다 자 이 포장이 처음 시도됩니다 그렇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은 유권자들이 기성 정치인에게 갖는 거부감 불신감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다 야권은 이런 국민의 기류를 수용해서 대선 주자를 그야말로 공채해야 한다 그렇죠 거의 모든 방향성이 다 들어있습니다 전략을 1부터 10까지 다 정해주고 선수도 정해줍니다 그렇습니다 니네가 지금 찬밥 더운밥 가릴 때니? 어? 이 사람이 뭐 박근혜 정부건 뭐건 가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너네 내부 밑에서 경선해가지고 누구 뽑아봐 그놈이 이기나 니네 지금 목표가 뭐야? 문재인 정권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보다 잘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진짜 어투가 우리 지난 어제 시간하고 어투가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게 시키네요 그렇죠 지시하네요 그렇죠 야 미래통합당 너네들 지금 있는 대선 주자들 떨어질 사람 아니면 잡혀갈 사람들 아니야 어차피 신임 만드는 게 낫잖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보시면 조선일보의 그 곧 거대 독자군 유튜브까지 포관된 그 독자군한테 일종의 신탁을 내리는 신관 같은 역할이거든요 그러네요 원로원 중에 최고의 신관 네 저기 우리 사람이 있다 네 니네가 봤을 때는 뭔가 흠결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저 정도면 훌륭하다 공채를 해서 당겨와야 된다 때려 죽여도 진보 언론은 하지 않는 짓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주문을 외우죠 그러면서 2021년 9월로 가면 9월 14일이거든요 이때는 이미 윤석열은 보수의 스타가 되어 있고 많은 저관여층은 보수가 아닌 줄 알고 진보인 줄 알고 중도인 줄 알거나 심각한 사람들은 농우연인 줄 알던 그 시절입니다 그렇죠 20년 연말에 이미 윤석열을 지목했어요 그러고 나서 2021년 초부터 쭉 해가지고 윤석열은 보수층의 대권주자가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하죠 그리고 중도적이고 개혁적인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대선 경선으로 갔는데 분위기가 좀 묘해요 홍준표랑 맞붙어가지고 홍준표가 자꾸 뭐라고 공격을 하느냐 윤석열이 우리 정권 무너뜨린 사람 아니냐 저 사람이 어떻게 보수의 후보가 되느냐 그리고 실제로 그 의견에 동조하는 많은 보수당의 당원들이 있던 시절 그리고 그때는 정규제라든가 많은 극우들도 엄청난 비토를 쏟아내고 있었죠 그런데 조선일보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권력이 중요하잖아요 자 생각해봐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홍준표 나가서 이기니 지금 유승민 나가서 이기니 지금 누굴 데리고 오면 이겨 얘 밖에 없어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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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리지 말거라 니네가 찬밥 덤밥 가릴 때를 김대중석 식으로 칼럼 제목을 쓰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매든 꽝 잡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매 손바닥에 왕 괜찮아 대선을 5개월 남지 놔둠 시점에서 야권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정권교체다 이기는 게 중요해 많은 국민이 바라고 있는 것은 꽝 잡는 매다 꽝을 잡을 수 있다면 어떤 매도 좋다 윤매도 좋고 홍매도 좋다 하지만 홍매는 져 그렇지 어떤 매이냐에 매달리다가는 꽝을 못 잡아도 상관없다는 발상은 금물이다 그러니까 어떤 매인지 가리지 말고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릴 수 있는 꽝이면 아 매면 상관이 없으니까 자 흔들리지마 편견을 갖지 말고 봐라 그리고 이때가 언제냐면 고발사주 의혹이 터져서 윤석열이 계속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의문이 들던 시점입니다 야 고발사주 의혹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사실은 매너와 꽝의 비유도 그렇고 우리가 여기까지 그라데이션으로 와서 그렇지 저널리즘은 아득하게 멀어졌네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득하게 멀어졌네요 이건 지면을 활용하고 있지만 그냥 선거 캠페인입니다 그렇죠 이거는 권력잡기 게임일 뿐이에요 권력잡기 게임에만 집중하는 사람이 쓸 수 있는 글인 거죠 그럼 이런 믿음이 있는 거죠 김대중처럼 오랫동안 머릿속에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은 야 이명박 다 쓸 땜에 금방 잡혀갈 것처럼 박근혜가 그랬는데 당선돼서 인기 다 보냈어 박근혜 무속신앙 문제 때문에 당선되면 얼마 못 버틸 것처럼 했는데 그래도 4년 갔어 아무튼 이기게 해줬잖아 그래서 1기에는 집중적으로 윤석열을 사면하고 보수 지지층 내에서 윤석열을 발견하고 사면하고 후보로 만들기 위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고 나서 21년 하반기에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로 확정이 되죠 그렇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이기기 위한 게임 우리 후보를 어떻게 이 대선 게임에서 승리하게 만들 것이냐 집권을 위해서 달리는데 그래서 제 2기는 단일화 촉구대회 단일화 촉구대회 단일화 못하면 우리 진다 그리고 지치려고 하는 우리 선수 우리 후보를 둥개둥개 해가지고 계속해서 힘을 낼 수 있게 해줍니다 선수 선발 이후에는 전략이네요 그렇죠 복싱에서 카운터 역할을 하는 거죠 뒤에서 자꾸 응원해주고 땀 닦아주고 물 주고 이런 역할 그래서 후보 확정된 뒤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본격적으로 코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1년 12월 7일자 김세준 칼럼 제목은 좌파의 폭정에서 국민을 구한다는 소명의식을 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윤 후보의 그 다음 시험 때는 야권 후보 단일화다 안철수 씨와 별로 감이 좋지 않다는 김종인 씨가 선거를 총괄하는 만큼 안 후보와의 단일화 작업은 결코 만만치 않을 것이다 하지만 현 여론조사의 추이로 보면 단일화를 담보하지 못한다면 선거는 험로를 겪을지도 모른다 아니 이재명 후보가 35%를 뛰어넘고 안 후보가 10% 내로 얻으면 그는 지는 것이다 이쯤 되면 단일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윤 후보의 대선길은 여기가 관건이고 여기서 실패하면 그는 대통령 자질이 없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더운 피의 김순덕과 약간 다르죠 이게 지금 굉장히 냉철하죠 김대중은 야 이 숫자를 보라고 지금 시급한 사업이 이거고 우리는 이겨야 되잖아 그러니까 화를 내지도 말고 감도 빼 감정도 빼 김순덕은 뭐하고 그랬죠? 못하면 구수하는 줄 알아 혼을 내죠 애를 그러니까 훌리건이잖아요 그렇죠 여긴 감독이에요 그렇죠 애를 혼내면 애가 쫄아서 못 뛴단 말이야 왜 우리 애를 혼내고 그래요 이거 격렬을 해줘야지 둥개둥개 해줘야지 이것도 웃긴 게 뭐냐면 잘 보시면 김종인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박합니다 감이 좋지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극우 조선일보와 김대중이 보였을 때 김종인은 사파입니다 그렇죠 정통보수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싫어 마음에 안 들어 경제민주화를 외치는 놈이에요 네 그 김종인은 선대위원전을 안 쳐가지고 아이고 야 저거 해가지고 단일화 되겠냐 하지만 해야 된다 그래서 다독이는 명장 같은 말을 하죠 그리고 진짜 적을 떠올리게 해줍니다 좌파의 폭정에서 국민을 구한다 이게 무슨 소리죠 야 너네 권력 안 갖고 싶어? 어 정신 차려 그리고 이게 너의 소명이야 무슨 언론인이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싫어하는 김종인 날렸죠 나중에 그렇죠 캠프에서 날렸을 때 해임했을 때 아 또 둥개둥개를 해주는데 거의 뭐 우리 애기가 걸음만 뗐다 수준입니다 언젠가 봅시다 제목이 뭐냐 2022년 1월 4일자 윤 이제 비로소 정치인 되는가? 아 뭘 잘했나 봅니다 우리 애가 뒤집기 위해서 그렇죠 뒤집었어요 야 뒤집었어요 엄마 했어요 드디어 정치인이 됩니다 우리 애가 이미 대선 후보된 지 석 달이 지났는데 우리 애가 이제 정치인이 됩니다 대선 경선 뚫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후보는 바꿀 수 없다 당도 바꿀 수 없다 그렇다면 바꿀 수 있는 것은 선대위다 모두 잘난 척하고 윤 후보의 인기에 모임 승차하는 분위기였던 선대위 또는 당 조직이다 기왕 바꾸는 김에 한두 명 사표 받는 식으로 하지 말고 아예 확 바꾸는 것이 분위기 세신을 위해 필요할 것이다 아 잘했다 이거예요 우리 애기 인기도 많은데 그렇죠 뭐 김종인이 뭐니 이런 저울추 같은 것들을 줄줄이 달고 뛰려고 얼마나 힘들었어 이게 물론 김대중 주필의 칼럼만 스크랩을 해오시긴 했지만 당보네요 그럼요 그럼요 아니 이게 사실 김대중 칼럼이 조선일보의 간판이란 말이에요 네 이 칼럼만 보는 독자들이 있어요 당보네 진짜 이쯤 되면 당에 대한 지령이죠 여기는 말하자면 아 언론이 그래도 글을 쓸 때는 기자가 글을 쓸 때는 이 정도의 거리감은 있어야 돼 라는 선이 없어요 제로 제로입니다 거의 선수처럼 뛰고 있어요 이게 그리고 원고의 헬마우수님이 한 문장씩 한 문단 혹은 한 문장씩만 이제 스크랩해가지고 저희가 보고 있잖아요 이쯤 되면 뭐냐면은 쪽지 밀서 같아요 어 그렇죠 거의 이제 디렉션을 네 네 몰래 알려주는 네 감독처럼 이준석이 그렇게 갖길 원했던 비단주머니 응 실제로는 김대중이죠 거기에 혹은 이제 그 퇴장당한 축구감독이 벤치에서 무전기로 몰래 알려주는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원래 그러면 안되는데 응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리감이 전혀 없는 상태로 코칭을 하면은 안된다라는 감각 자체가 없습니다 없어요 없어요 그냥 그냥 하는 거야 너랑 나랑 우리 편이잖아 그러면 우리 편을 위해서 열심히 응원하는 거지 라는 감각으로 2022년 3월이 되면 정말 간절해집니다 이 단일화 초코대회가 거의 실패하고 있던 시점 3월 1일에는 이미 단일화는 물 건너갔고 선거 일주일 앞인데 뭐가 되라고 하던 시점에도 감독은 게임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단일화 다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는 그 시점에도 3월 1일자 칼럼에서 이렇게 제목을 뽑습니다 안철수는 역시 철수하는가 아 철수 안 한다고 손가락을 자르겠다라고 했었던 그 시점에 안철수는 역시 철수하는가 게다가 성이 안씨인데 이런 언어 유의를 아 그렇죠 안철수인데 철수할 거라고 이런 언어 유의를 확신에 차서 자기 팬덤과 자기 선수들을 향해서 야 안철수는 어차피 철수할 거야 그렇죠 열심히 설득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개인사를 끼워 넣어요 나는 지난 1월 초순에 안 후보를 대하는 기회가 있었다 나 대권 후보 만나고 다녀 오 그리고 1월 초순이면 사실 대선 국면에서는 아득한 먼 옛날입니다 맞아요 3월 1일 시점에 1월 초순이면 택도 없는 옛날이에요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1월 초순에 안철수를 끌어옵니다 그때 안 후보는 등을 의자에 대지도 않은 채 반드시 안고 두 손을 상 위에 올린 자세로 설 연휴가 끝나면 단일화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리겠다 라고 약속하든 말했다 근데 이거 함정이 있어요 약속하든 말했든지 말든지 결정을 내리겠다고 했지 단일화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해야 약속하듯 말하는 겁니까 새끼손가락을 올리며 말했다 아니 이거는 그냥 어른이 앞에 있으니까 판신 먹은 노인이 앞에 있으니까 자세는 바른 자세를 안 잡겠죠 근데 그거를 약간 과시하는 게 숨어있어요 안철수 대선 후보가 내 앞에서 림백을 하지 않고 림포를 했다 그리고 공손한 자세로 나에게 보고를 했다 그 과시가 숨어있어요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 투에 가까운 거죠 지금 내부자들의 그 칼럼니스트의 자세와 완전히 동일한 그런 태도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야 나한테 안철수가 와서 결제 받았는데 단일화 하기로 했어 걱정하지마 끝까지 밀어붙여 안철수는 철수 할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아직도 그가 애당초 마음에 없는 말을 했다고 믿고 싶지 않다 이것도 훈시죠 철수야 할 거지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안철수는 단일화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김대중은 단일화를 할 거라고 확신에 차서 혹은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죠 계속 작업해 단일화를 못하면 질 것 같으니까 지치지 마 어떻게든 단일화를 해 안철수는 단일화 할 거야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쉬워요 이기지 않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아예 없다 에서 나오는 냉철함이죠 계속해서 무조건 이기는 쪽으로 추진해 라고 해서 결국 대선을 이깁니다 네 그럼 이제 김대중 칼럼의 제3기 3기가 왔습니다 이분 어찌됐든지 간에 이제 연세가 꽤 있잖아요 80대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기뻐할 때 매우 크게 감상에 젖는 것 아 그렇죠 옛날 얘기 한 번 하고 그리고 3기는 보수의 희망 찬가입니다 아 정권 교체가 너무 기뻐요 그리고 이 감격스러움을 잃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제 막 당선된 윤석열 당선자한테 오더를 내립니다 그렇죠 이건 김순덕과 다릅니다 김순덕이 처치를 찾으면서 아이고 우리 이쁜 당선자 그냥 좋아해 줍니다 어 아 멋있는 남자 1위 1위의 1위 어 그렇죠 아이고 와이프도 이뻐 애초가 이러고 있던 그 시점에 같은 날이죠 3월 22일 아 그때 김대중은 어쩌다 대통령 된 윤석열 이럴 게 없다 라고 충고를 합니다 자 뭘 시키는지 봅시다 자 엄밀히 말해 윤석열은 정치인이 아니다 그렇죠 방금 뒤집었거든요 네 김대중의 평행에 의하면 정당인도 아니다 체질이 다르다 그러니까 너는 정치적인 자질이 없어 그야말로 어쩌다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내가 줬지 뭐 어 너 그거 줏은 거야 네가 잘해서 뺏은 거 아니야 잘 생각해 그래서 그는 잃을 것이 없다 제도와 법이 허용하는 한 소신대로 대통령 노릇하고 물러가면 된다 부담없이 윤석열다운 정치를 한번 해보는 것이다 자 말의 뒷면 그는 잃을 것이 없다 그렇죠 누가 뭘 딱히 채워주지 않았다 라는 말은 김대중 같은 사람이 김대중 주필 같은 사람이 얘기하면 우리가 채워줄 테니까 해봐 마구 내던져 지금부터 계속 시킬 거야 넌 뒤가 없이 가는 거야 라는 건데요 이어피스 빼지마 여기서 웃기는 게 뭐냐면 어떤 대통령이든 대한민국의 5년제 단임 대통령은 원래 뒤가 없습니다 대통령하고 물러가면 됩니다 어떤 대통령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 사실 잃을 게 없어져요 물론 법적으로 시의원이나 군의원을 또 해도 됩니다만 그렇죠 그렇지 않을 뿐이에요 사실 뒤가 없고 잃을 게 없다는 게 단임제 5년 대통령의 문제라고 헌법학자들이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치권에서 항상 얘기하고 근데 그 같은 상황에 대해서 왜 윤석열한테 다른 적용을 하려고 하느냐 너는 네가 잘해서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니까 내가 시켜준 거거든 내가 만들어준 대통령 우리가 시킨 대통령이기 때문에 우리 말을 들어야 돼 근데 그 우리 말이라는 건 뭐냐 문재인 5년을 청소하는 것이다 그렇죠 라고 이 칼럼 어쩌다 대통령이 된 윤석열 이를 것이 없다 라는 칼럼에서 쭉 쓰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정말 늘 생각하는 건데요 퀄리티가 꽤 높은 게 단어 안에 의도를 아주 잘 보이게 다만 드러나진 않게 잘 포장합니다 윤석열다운 정치를 하라는 말은요 수사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렇죠 네가 정치인이야? 너 아니잖아 너 수사하던 놈이야 이런 거 거죠 민주당이 재만 남을 때까지 도룡내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전제를 깔아버리는 거죠 너는 정당인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다 너는 수사하던 사람이야 너 계속 도부수야 그대로 도부수 역할을 해라 하지만 이젠 내 도부수지 그렇지 내가 만든 제일 센 짱 센 도부수 그대로 문재인을 부서라 라고 오더를 내리는 게 3월자의 김대중 칼럼이고요 그리고 6월 14일자 22년 6월 14일자 칼럼 취임하고 한 2, 3주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이 중요한 게 뭐냐면 6월 6일 현충일에 문제적인 경축사를 하고 나서 거기서 온갖 무슨 전체주의니 뭐니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를 쏟아낸 그거 얼마 안 됐어요 그걸 듣고 너무 만족한 거예요 그렇죠 김대중 칼럼니스트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윤석열의 6월 6일 현충일 기념사에 감동했습니다 동아일보와 조선일보가 겹치는 지점이죠 아 권력을 부리기 위해서 파시즘을 이용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아 저걸 보고 내가 원했던 대통령이다 왔어 왔다 보수가 부활했다 설계한 대로 됐어 너희들 중도인 줄 알고 뽑았지 아니야 얘 내 거야 정통보수의 복귀다 이 감격에 젖어서 6월 14일자 칼럼의 제목은 좌우 두 날개로의 복귀입니다 김대중이 증오에 맞이 않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리영희 선생의 그 책 제목 새는 좌우의 날개로 단다 그렇죠 그 날개 그 책 제목을 인용을 해가지고 제가 표현하기로는 매우 역겨운 칼럼을 썼는데 뭐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보수의 복귀 그래서 결국 한국사회가 다시 좌우의 날개로 날 수 있게 됐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얘기들이 대부분 헛소리지만 제가 꽂혔던 대목은 특히 아 이 할배가 지금 너무 감정에 휩쓸렸구나 와 이거 저 지금 말씀하시는 사이에 잠깐 눈으로 속도를 빨리 했는데 대단한 칼럼이네요 충격적이었거든요 저는 이 대목을 보고 야 이 노인네가 약간 정신줄을 놨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아니 앞에서 되게 명민하게 의도를 잘 숨긴 글을 썼다가 여기서 살짝 실수를 하네요 너무 감격했어요 너무 감정적이 있어 내가 권력을 왜 얻고 싶었는가에 대한 소회를 밝히고 싶어 하거든요 이렇게까지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 이 부분을 비평하는 칼럼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어서 저도 이번에 처음 제대로 읽게 된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석열이 등장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앞에는 좌우에 날개를 단다 어쩌고 저쩌고 한창 했습니다 그래 놓고 윤석열이 등장이 갖는 또 다른 의미는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가정 환경과 전문 교육을 바탕으로 한 엘리트들이 리더로 부상한 일이다 민주화 세력을 이겼다는 소리입니다 문제적 단어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상적이고 보편적인 가정 환경 전문 교육을 바탕으로 한 엘리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 교육은 가정폭력을 의미합니다 가정 환경도 거의 뭐 겹치죠 전통적 체계를 갖춘 나라에는 예외 없이 지도자 교육 루트가 있고 과정이 있다 그거 안 했는데 안 했던 것도 문제지만 굉장히 귀족적인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영국은 고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미국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 동부의 명문대학이 지도자의 산실이다 일본도 그 학교를 나와야 지도자를 출세하는 전통이 있다 그 학교 뭔지 모르나 보네 뭔가 있다고 들었는데 신분제로 통용되는 학벌 같은 걸 일단 찬양합니다 일단 이게 팩트도 아니지만 팩트도 아니지만 일부의 사실만 담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고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지도자 교육 시스템을 갖춘 그걸 지나온 영국의 정치인 일군이 있죠 실제로 이들이 모두 지도자가 되지 않았죠 그리고 그 부분이 영국 내에서도 항상 비판점이고 그리고 그게 보수 정당의 엘리트 코스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노동당을 비롯한 다른 정당은 또 아닙니다 이 엘리트 코스를 받은 영국의 지도자들이 선거운동이라든가 대중을 상대하는데 가장 먼저 숙제로 삼는 것이 이 엘리트 코스 이미지를 버리는 거죠 그리고 설사 그게 사실이라고 치더라도 이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이 이상한 귀족 엘리트즘 저는 이게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다음 윤 대통령은 대학교수 집안에서 태어났다 여기에 맞춤형이라는 설명을 하는 겁니다 70년 건국 역사에서 처음으로 서울대를 제대로 나온 대통령이 됐다 굉장한 문장 아닙니까 제대로 나온 대통령인데 왜 제대로 나온 대통령이라고 표현했느냐 과로하고 YS가 있다지만 그것은 6.25 전쟁 혼란 중에 상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YS도 서울대 철학관을 나왔지만 그건 진짜 서울대가 아니야 정통 서울대를 나온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지도자상을 정상화하는 의미가 있다 정상화 진짜 여기에서 욕망을 다 들어냅니다 한국의 지도자상은 어떠해야 하느냐 적어도 아버지가 대학 교수쯤 되는 쟁쟁한 집안 출신의 서울대를 제대로 나와야 한다 이게 1차적인 관문입니다 너무 흥분하셨네 대흥분한 거예요 앞에는 되게 욕망을 숨기는 거를 되게 능숙하게 구사한 글들을 썼는데 근데 지금은 다 이겼잖아요 끝났거든 6월 14일이면 언제냐면요 대선에 이어서 지선도 압승한 직후입니다 끝났어 이제 우리 세상이야 서울대 나온 나 김대중 같은 인간들이 주도하는 진짜 제대로 된 나라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장막을 걷고 나왔네 그렇죠 야 봤냐 이러면서 나온 거죠 이제 우리는 비천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최고에 이르는 것을 두고 개천에서 용난다고 한다 과거에는 통했다 이제는 아니다 개천 다 죽었어 누네 이제 용은 개천을 뚫고 솟아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에 따라 교육받아야 한다 서울대를 나와야 돼 서울대를 어떻게? 제대로 제대로 나와야 돼 전쟁 날 때 서울대 가기만 해봐 근데 이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기만 잘나고 똑똑하면 되는 것도 아니다 주변이 모두 똑똑한 환경에서 같이 자라야 부정을 배격하고 공정을 배운다 집안도 잘 살아야 돼 잘나가는 친구도 많아야 돼 그렇죠 주변에 다 이런 사람들이어야 돼 이제 대한민국도 그런 시스템을 가질 자격이 있다 홈맥으로 연결돼야 돼 와 그러니까 윤석열 주변에는 이시원이니 한동훈이니 이런 파락군 출신의 서울대 나온 애들 그런 검사 출신 변호사 출신 판사 출신들이 쟁쟁에 버티고 있는 이런 인맥과 네트워크를 갖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해먹는 그 분위기 이게 대한민국 지도자의 산실이 돼야 된다 일본과 영국의 계급제도가 부러워서 평생동안 이민 안 가고 어떻게 사셨대요? 김대중은 20년간 기다렸던 거에요 이회창이 실패하고 그렇죠 윤석열이 나올 때까지 20년 걸린 거에요 맞아요 상고 나온 놈이 감히 우리 머리 위에 앉는 그 풍경에 치를 떨었던 요즘은 고대 나온 사람도 기자를 하나? 라는 그 기계 그런 말을 하는 그 말에서 모욕감을 느낀 거야 그딴 놈들이 민주당 간판 달고 대통령을 하면서 내 위에 앉아있는 그게 너무 꼴부심 그 모든 인식이 김대중의 인식인 거죠 그렇죠 이게 노회찬이 비웃은 바로 그 만명을 위한 사회 그래놓고 감히 그런 역겨운 내용으로 구성된 칼럼을 쓰면서 리영희 선생의 새는 좌우의 날개로 난다를 인용하는 이 기괴한 인식들 그러니까 좋은 거는 갖다 쓰지만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는 관심이 없는 헬마우스 코너의 주요 등장인물들이 다 이렇죠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진보의 레거시를 갖다가 자기 브로치로 달고 싶어들 합니다 지가 하고 싶은 얘기하면서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물론 그렇습니다 천박하기 그지없는 인식을 너무 기쁨에 겨워서 마음껏 발산을 하셨는데 신나요 신나요 이게 또 오래 안 갑니다 아 오래 못 가 이 서사구조가 완벽합니다 나를 안심하지 못하게 해 아 바로 4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4기로 바로 넘어갑니다 안 갔기도 하고 그 옛날에 노인이 기쁨을 좀 누려보겠다는데 그 시간을 오래 주지 않아요 옛날에 게시판에서 영국 사람들이 뭔지 모르겠지만 브렉시트 때 그런 소리 했단 말이에요 이제 이튼 칼리지 나온 새끼를 정치하게 하면 안 된다 아 그렇죠 이제 옥스포드 나온 새끼를 정치하게 하면 안 된다 화가 나면 그러는 거예요 원래는 보수당을 지지했을지도 모르지 아니 사실 그 엘리티즘에 대한 반발이 트럼피즘으로 연결되는 거고 그러니까 보리스 트럼피즘이 이런 사실상 신분으로 늘 윗자리를 보장받았을 것 같은 엘리트 중에 엘리트 중에 제일 또라였잖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도 그런 대통령을 갖게 됐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김대중은 알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느냐 전 세계적 조류로 그런 식의 귀족 엘리트 정치를 깨야 된다는 인지가 생기고 있는 와중에 유럽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 유독 한국의 대한민국의 정치권의 중심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 칼럼니스트는 그런 인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이 자유로운 세상이 너무 기뻤거든요 두 달 뒤 불과 두 달 뒤입니다 22년 8월 16일 제목이 뭐냐 윤 대통령은 달라져야 한다 두 달 지났어요 아 너무 빨라요 번듯한 대통령 이게 번듯한 대통령 겨우 두 달 뒤에 소재명만 봐도 이렇습니다 대통령실부터 재구성 필요 이른바 윤핵관 정리하고 당 내분 수습 나서야 전조권 잘못 청소 같은 잘할 수 있는 일부터 하길 와 이거 일관성 있네 제발 시킨 것 좀 해라 아니 문재인 잡으랬잖아 문재인이나 잡아와 근데 뭐하냐 지금 장재원 권성동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어 아 지금 뭐하는 거야 확실히 똑같이 화를 내도 김준석보다 훨씬 지능적입니다 야 이 구수한 놈 그러면 애가 삐뚤어져요 그 정도까지 화를 내면 안 돼 무슨 숭룡인 줄 알겠네 구수한 놈 구수한 놈 하니까 야 니가 잘하는 걸 하란 말이야 자꾸 왜 쓸데없는 걸 하려고 그래 이런 정도 선에서 혼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뭘 무슨 일을 당했으면 전조권 잘못 청소에 이렇게 집착을 할까요? 아니 정치를 해야지 아 이분의 멘탈리티 제가 이제 그 칼럼들을 쭉 읽어보면 일단 칼럼 길잖아요 긴단적 칼럼 되게 긴데 이분의 멘탈리티 안에서는 문재인 정부는 일종의 연옥 같은 거예요 지옥 바로 위에 인간이 살 수는 있는데 그러기엔 너무 고통스러운 공간 아니 그래서 정권 바뀌었으면 이제 지금 일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전조권 청소를 하라 그래 깨끗이 청소를 해야 다시 거기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믿는 거죠 정치 들어온 지 몇 년 되지 않아 대선 후보가 된 다음에 대선에 탈락한 뒤에 당권을 장악한 이회창 당대표가 국민의정부 한 2, 3년쯤 밀레니엄쯤에 그런 얘기를 한 걸 제가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야당은 진짜 못해먹겠다 너무 힘들다 저한테 큰 웃음을 준 시간이었거든요 50년 만에 정권을 뺏겼는데 그 2, 3년이 너무 길었던 거야 그렇죠 김대중의 고통은 말도 말도 못합니다 그렇죠 네 세 번이나 정권을 뺏겼어요 아니 뭐 일단 뭐 저널리즘은 얘기는 아까 했고 독자의 행복이라든가 민생이라든가 정치의 본령 같은 건 관심도 없네요 관심이 없어요 그게 굉장히 조선일보다운 것인데 그러니까 다른 데 관심이 전혀 없고 오직 이 권력 게임 그러니까요 우리 패거리가 권력을 잡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잡고 난 뒤에는 저쪽 패거리 애들이 다시는 못 잡게 얼마나 잘 후려 잡느냐 이거에만 관심을 가진 어떻게 보면 정말 정치충이죠 이게 진짜 제가 좀 과장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조금 위험하게 민주당이 뭘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 무슨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디 난민으로 갇혔어 민주당이 뭘 잘해가지고 난민 한 300명이 살아났어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것도 이분은 충분히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기뻐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쟤네가 저렇게 잘해버리면 우리가 권력을 못 잡을 것 같아요 300명이 살아나는 바람에 선거에서 지게 생겼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말하자면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해서 경제가 쭉쭉 성장하고 코스피가 5천 찍고 그리고 국민들이 행복해졌어요 손톱구로 하지만 난 불안해 우리는 보수 언론이 만들어온 세계관에 우리가 얼마나 지배를 받아오고 있는가에 대한 이해가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김대중이 만들어온 김대중이 디자인해온 이 왜곡된 상황에 동조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팬데믹 시절에 백신에 대한 거부감을 심어주는 기자들이 그렇게 많았네요 김대중이 만들어온 세상은 일부 이제 실존합니다 김대중은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역으로 진보지가 정확히 인스텐스로 반대쪽에서 거울처럼 언론활동을 한다고 쳐요 망합니다 그냥 그대로 망합니다 그건 가치가 없는 세계잖아요 가치라는 거를 믿지 않는 사람만이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죠 실제로 윤 대통령은 달라져야 한다라는 이 컬럼에는 문재인 정권 5년을 청소해 주길 바랬다는 내용도 들어있어요 간절하게 적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디터가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체계에 관심이 없는 사람 맞아요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으냐 그 세상은 어떤 모양이어야 하느냐 이웃들끼리는 어떤 관계 매짐을 추구해야 하고 거기에서 아이들은 어떤 세계를 펼쳐야 하고 이런 소위 말하는 진보 매체라면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가치체계가 전혀 관심사항이 아니고 파워게임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들 정치인이 왜 승리해야 하는가 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정치인은 승리해야 한다밖에 없어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만 관심이 있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인 거죠 그게 김대중으로 상징되는 거고 그래서 불과 상찬 두 달 뒤에 대통령은 달라져야 한다고 얘기했던 사람이 다시 한 달 뒤 어 뭐야 이게 또 윤석열 대통령은 달라져야 한다 아니 같은 제목 글 되게 많잖아 윤 대통령은 달라져야 한다라는 제목의 노래가 되게 많아요 근데 웃긴 게 윤 대통령은 달라져야 한다 2로 됩니다 2도 있어요 아 2구나 2에요 2입니다 2 같은 제목을 다시 한 번 한 달 뒤에 반복을 하면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자 뭐라고 하냐 협치도 불 건너가고 민생도 한계가 있고 경제 회복도 어렵고 대북 융화책도 별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가야 하는 길은 나라 바로 세우기의 윤석열의 길이다 아니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돌파구가 없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저는 그게 의문이에요 이게 바로 그 문제거든요 가치 체계가 다 무너지고 있는데 근데 어딘가로 가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가야 하는 길은 바로 세우기의 윤석열의 길이다 그것으로 가는 길은 공정과 상식이다 즉 공정에 어긋나면 어느 누구도 어느 권력자도 가차 없고 상식을 벗어나면 누구든 심지어 대통령 자신과 그 가족도 대가를 치르는 엄격함만이 국민의 공감을 살 것이다 그래야 나라가 보수의 정체성 위에 바로 선다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에요 협치 불근너가 민생 한계 있어 경제 회복 어려워 대북 융화창도 안 돼 근데 어떤 방법론을 가지고 이 국면을 돌파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가치는 관심 없어 우리가 정치를 통해서 달성해야 되는 민생 협치, 경제 회복, 대북 융화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이거 어떻게 돌파할 거야 아 그리고 윤석열에게도 관심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병사에게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감히 가전을 해보내는 거예요 네 야 최은순 김건희 내줘 바로 그 그리고 그 틈에 문재인 이재명 쳐 응 너? 넌 죽어 넌 어차피 5년 뒤는 끝나 그렇죠 넌 앞에 얘기했죠 잃을 게 없는 사람이야 내가 만들어줬거든 야 정권이고 뭐 네 국정 가치고 어차피 다 조졌어 그냥 가서 문재인 이재명이나 잡아와 그러려면 너희 마누라? 너희 장모? 알 바 아니야 야 진짜 협치, 민생, 경제 회복, 대북 융화책 이게 무슨 쓸모야 어 다 필요 없어 라고 문장을 쓰다니 네 가족을 재물로 삼아서라도 이재명과 문재인을 잡아와라 이게 이 사람의 유일한 목적인 거죠 이렇게 보니까 소름 돋네요 왜 밤의 대통령이라는 별명이 붙었겠는가 어 우리를 앞서 살아간 언론인들이 김대중을 몰라봤을 리가 없죠 음 그러네요 그런 사람을 만나고 있는 중인 겁니다 클렌징 화장품도 따로 쓰며 꼼꼼히 세안하는 당신 혹시 그거 아세요? 두피 모공의 크기는 피부의 2.5배 피지 분비량은 2배? 두피야말로 꼼꼼한 클렌징이 필요하다는 거 두피를 씻자 빅그린 카렌듈라 샴푸 초인류 글로벌 PC 브랜드 레노버에선 내가 원하는 컴퓨터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다? 없다? 지금 액세스몰에서 확인하세요 오랜만에 엄마 보고 왔더니 마음이 짠하더라고 허리도 많이 굽어지고 주름살은 어찌 그리 많이 늘었대 그래도 전에는 머리숱이 많았었는데 지금 그마저도 휑한 느낌인 거야 엄마, 아들이 잘 챙겨드리진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부턴 그중 하나만이라도 제가 챙겨볼게요 그, 그거 있잖아요, 그거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휴무 너 피부 너무 푸석하다 과일 좀 챙겨 먹어 밥도 귀찮은데 과일을 언제 씻고 언제 깎아 먹어 푸르넥 알아? 푸르넥? 원적외선으로 건조시킨 과일 스낵 한 번 손대면 끊기 힘들걸? 그렇게 맛있어? 동결건조다, 말린 과일이다 다 한 번씩 먹어봤지만 내가 생각했던 그런 맛은 완전 아니었거든 푸르넥은 달라 무조건 맛있어, 맛있어 야, 그렇게 맛있으면 진작에 하나 사주지 그랬냐 내가 알던 과일, 그 이상의 맛 오감만족 과일 스낵, 푸르넥 선물로도 좋아요 제주도는 못 가도 제주맛 감귤은 느낄 수 있습니다 액세스몰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적외선 중에 적외선, 원적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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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합건조로 만들어진 진정한 웰빙 간식 푸르넥 생과일을 사용하고요 과일 이외의 것은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았습니다 과일과 원적외선으로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답니다 순수한 과일치 맹목적으로 달기만 한 과자와 달리 거부감 없이 먹을 수 있고요 단맛은 그냥 원래 과일 단맛입니다 그리고 푸르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 오렌지나 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진짜 다양하게 먹는 게 위스키에도 한번 넣어서 칵테일도 만들어봤고요 좋네요 커피 아이스 아메리카노에 오렌지나 귤 같은 거 말린 거 넣으면 맛있어지는 거 아시죠? 이게 단가가 좀 세가지고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게 좀 더 보람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리 잘하시는 분들은 뭐 뿌시거나 살짝 해가지고 가니쉬 정도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 그러게요 살짝 갈아가지고 요리 위에 쓸 수도 있겠네요 네 왜냐하면 설탕 같은 게 안 들어가 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가향도 안 돼있고 케이크 같은 데 쓰시면 북극여우 소장한테 권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다양한 베리어신의 초콜렛 버전도 있으니까 살찌고자 싶으신 분들은 이쪽을 찾아주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고요 그렇습니다 조물주가 원래 이번 주 토요일에 덕질인이 나올 줄 알고 프로넷 광고를 넣어준 모양입니다 덕질인은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이제 5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피리어드가 되면 이걸 제가 표현하기로 했죠 간절한 정한수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도 안 되니까 흔들리는군요 이게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윤석열을 어리고 달래고 호통치고 야 너 진짜 그러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해봤는데 안 먹혀요 소용이 없어요 근데 왜냐면 상대가 윤석열이었어 근데 감 감이 진짜 빠른 게 어떻게 취임 7개월 때부터 이렇게 데스퍼레이트 해집니까 아 그렇죠 야 우리 죽었구나 어 라는 게 너무 진하게 권력력이 센 만큼 똑똑해요 그렇죠 김대중은 보통 이 정도 됐으면 다른 정치인들은 말을 어느 정도 들었는데 네 이 사람은 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죠 안 들으니까 이제 어르고 달래는 거 이제 폭입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제 빌기 시작합니다 정한수를 떠놓고 이제 비는 거죠 거의 기적을 바라야 되는 수준의 이 레벨을 넘어가는데 그래서 2023년 1월 31일자 김대중 칼럼의 제목은 뭐냐 총선 승리와 윤 대통령의 결단인데 이게 뭐냐 제발 친윤공천 하지 마세요 지는 거 알았구나 어 제발 친윤공천 하지 마세요 이러면 우리 다 죽습니다 네 이게 빌어요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니까 이게 2023년 1월이면 총선이 한 달 반이 남았잖아요 네 근데 벌써부터 빌어 그러네 야 이거 큰일 났다 쟤 말 안 듣는다 이대로 가면은 나중에 수습 안 된다 이때부터 빌었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듣고 4개월이 지납니다 2023년 5월 16일 제목이 뭐냐 총선을 윤석열 재신임 투표로 아 이거 세게 경고하는 거네요 1년 전이거든요 지금 총선 1년 전인데 야 너 어차피 이거 아니면 작살나 너 이거 재신임 투표로 가야 돼 되게 슬픈 게 이러면 알아들을 줄 안 거예요 우리가 지금 김대중의 실기를 보고 있죠 아 그렇죠 야 설마 사람 새끼면 이거 알아 듣겠지 이 정도로 얘기하는데 내가 권력력 야 있으면 이 정도는 똑똑해야 될 거 아니야 나도 그 기억자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대통령실 비서가 아침마다 조선일보를 안 갖다 주나 밑줄 쳐서 윤석열이 뭐 이런 게 모자라다 저런 게 모자라다라는 평가가 많은데 저는 그거 하나도 같이 짚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밀리고 남의 이야기를 듣기에는 윤석열은 검찰의 힘을 너무나 과신합니다 검찰과 자신의 결착을 너무나 과신하고 그래서 검찰의 힘이면 세상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그게 김대중이 상상 못하는 분야예요 김대중이 봤을 때는 내가 50년을 이 나라를 주먹댔는데 야 이쯤 되면은 이거는 해야 돼 라는 부분에서 전혀 말을 안 듣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 안 보는 대통령은 처음 본 거야 여기에서 김대중이 너무 대단한 지점이 이거예요 칭용공천을 하지 말라는 얘기는 내 말 잘 듣거나 평상시에 나처럼 이야기하는 수구 꼴통 같아 보이는 애들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 얘기 잘 듣는 줄 잘 서는 애들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실상 중도의 느낌을 입혀서 윤석열을 당선시켰다는 그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것 역시 본인이 디자인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슬슬 이제 거의 빌기 시작하는데 이 총선 네 거 아니다 재심 투표로 가야 된다는 거는 이 총선이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대통령은 자기 사람을 원하지만 총선 때 자기 사람 꽂는 걸 원하겠지만 유권자는 그 지역의 대표를 뽑는다고 생각한다 이 총선 네 거 아니다 라는 얘기죠 유권자는 너랑 생각이 달라 대통령은 5년 하고 나가지만 국회의원은 오랫동안 이해가 같을 수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원팀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네가 생각하는 그 생각을 국회의원들은 안 해요 앞에 태도랑 똑같죠 원내 구성이 어떻게 돼서 네가 나중에 골로 몰리더라도 특권표가 막 뭐 150석을 만약에 국민의힘이 했는데 특권표가 찬성이 막 50표가 국민의힘에 쏟아져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죽는 건 내 할 바 아니라니까 그렇죠 똑바로 공천사 하나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5월까지도 그렇게 빌고 빌었는데 전혀 말을 안 들으니까 슬슬 2023년 11월 21일쯤 되면 이제 매를 들기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식으로 하면 고무호스죠 유명한 얘기입니다 우리 방송에서는 말한 적 없죠 김순덕을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아 이유가 있었구나 자 그래서 이제 점잖게 조집니다 그 유명한 칼럼이죠 이거는 이제 미디어오늘에서도 세게 다뤘던 4월 총선 대차 대조표 그 제목의 칼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힘이 선거에서 패배하면 윤 대통령의 정부는 사실상 기능을 상실한다 국민의 과반이 대통령을 불신한 것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임기안에 또 다른 선거는 없다 그래서 마지막 평가다 더욱이 기고만장한 좌파 세력의 폭주 앞에서 대통령은 촌각도 살아남을 수 없다 너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 죽는다는 거죠 레임덕이 문제가 아니다 임기와 상관없이 물러나는 것만이 선장 없는 나라의 혼란과 참담함을 면하게 하는 길이다 이게 이제 이글 때문에 일제히 모든 미디어가 다 이글을 인용했죠 내가 너 죽어도 상관없다고 그동안 말했던 게 섭섭했을지 모르겠는데 이 정도는 들어가 섭섭하지 않을까 너 지금 죽어 너 이거 사실이야 너 총선 지면 너 하야해야 돼 너 내려와야 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극적인 장면이었어요 조선일보에서 대통령한테 물러나라고 하는 물러나라고 하는 거죠 지금도 민주당은 당선된 지 2년도 안 되는 대통령을 퇴진하라고 흔들어대고 일부는 탄핵하겠다고 난리인데 총선에서 승리하면 민주당이 더해 온갖 좌파 단체와 세력들의 퇴진과 탄핵 요구는 강도가 더 높아질 것이고 전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이 뻔하다 가히 무정부 상태를 연상할 수 있다 윤 대통령에게 애국심이 있다면 임기를 구실로 이런 난국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너 내려와야 될 거고 대선을 일찍 치러야 될 거야 이 칼럼을 제가 이때 읽고 이때 난리가 났었잖아요 저는 선거방송 준비한 때도 이 칼럼을 몇 번 더 봤어요 이 칼럼을 제가 아마 그때 방송에서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읽고 느낀 점이 뭐냐면 권력이 대통령한테 있다고 생각해? 너 지금? 권력이 거기에 있는 것 같아? 그렇죠 같은 경고 같은 느낌을 들었거든요 우리 세력이 너를 지켜주지 않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네가 네 힘으로 거기 올라간 거 아니잖아 네가 여기서 저버리면 우리도 더 이상 너 못 지켜줘 너 내려와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에 대한 협박은 마지막 단계까지 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간절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유권자를 협박하는 단계로 넘어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앞에 6개월 전에 자기가 썼던 칼럼을 뒤집는 대목이 나옵니다 국민 각자는 우리 지역의 대표로 어느 사람이 더 적절한가를 판가름하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 아니 잠깐만 아까 그렇게 한다며 지역의 대표를 뽑는다고 유권자는 지역의 대표를 뽑는다고 생각하지? 그 생각하지 마 그 생각하지 마 그거에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야 총선이 꼭 그 지역의 일구를 뽑는 게 아닐 수도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네요 어 아니 장해찬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찍어 도태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찍으란 말이야 그거죠 그래서 윤 정부가 지속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여기서 윤 정부의 존재 자체는 끝났다고 보는지 그 대안으로 이재명 체제가 더 바람직하다고 보는지를 우선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 총선이 지역의 일구를 뽑는 것 같아 아니야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또 이재명 찍을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은 이게 권력관계가 뒤박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대중 지필에게 권력이 숨어있는 밤의 대통령 권력이 있었는데 저쪽이 고유 속에 외침 헤드폰을 쓰고 있다 보니까 뒤에서 진짜 크게 외치고 있는 거야 우는 거야 이제 문제는 뭐냐면 김대중이라는 어떤 자의식 거대한 인간형으로 압축된 조선일보의 자의식이죠 그 조선일보의 자의식은 실상이 어떤지를 이 한 2년 동안의 칼럼을 통해서 보여주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치라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하는 네트워크의 연장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우리 같은 무지랭이들은 거기에 낄 자리가 없는 거죠 그 자의식을 노출시켰다면 지금 너무 급해지니까 총선을 앞두고 너무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유권자 따위도 관심사안이 아닙니다 지역의 대표를 뽑지 말래 유권자는 선택권이 없어요 다시 한번 이 말씀 드리겠는데 이 권력의 집착이 이런 메시지를 내잖아요 야 너네 이거 생각하고 저거 생각하고 이거 생각하고 되게 이것저것 많이 따지는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이재명 찍을 거 아니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큰지 여기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젊은 저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보적인 사람들도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총선 직전까지만 해도 개혁신당 관련 인사들 그렇게 죽어라 불렀죠 그리고 민심은 그들을 거의 완벽하게 무시했잖아요 99% 무시했잖아요 민심을 확인한 뒤에야 이 사람들 안 부르기 시작했어요 민심을 보면 언론인들이 잠깐 쫄거든요 근데 민심 보기 전까지는 은근히 김대중 말 듣는 언론인들 많습니다 바로 그런 대목이죠 이 조선일보의 거대한 자의식은 유권자도 자기들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해서 버튼을 눌러주는 일종의 기계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눌러야지 왜 안 눌러 서울대 번듯이 나오는 사람 찍어놨는데 우리가 만들어서 야 여기 찍으면 이게 안 보이냐 이제 이런 얘기거든요 그게 24년 3월 26일 총선 직전이죠 이때쯤 되면 그 조바심이 너무 강해져서 유권자를 협박합니다 매우 이상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 4.10 총선에 정권이 걸렸다라고 제목을 뽑아버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써요 여기서 우리는 윤석열 정권이 회생의 기회를 얻지 못하고 좌절하게 된다면 과연 윤 정권이 무엇을 얼마나 잘못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안 되실 수 없어 야 뭘 그렇게 잘못했다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뭐라고 했냐 윤 대통령은 지금 선거의 당면에서 많은 것을 알게 되고 여러 가지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 애 방금 걸었어 야 우리 애가 그래도 한다고 하잖아 지금 그는 크게 세 번 배우고 있다 부인권이 그렇고 공천권이 두 번째고 이번 의사 파업권이 세 번째다 당과 충돌이 있을 때마다 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한 발 양보했다 그것은 대통령으로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야 우리 애가 그 어려운 걸 하는데 이거 인정해줘야지 강호동 씨가 나영석 PD한테 딜 치는 것 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말은 쉽지만 나는 역대 대통령에게서 그런 것을 본 기억이 없다 야 우리 애가 지금 보통 애가 아니라니까 그는 그런 점에서 조금씩 대통령 측에 적응하며 대통령 학을 배우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게 확실히 임기 3년 차입니다 이게 확실히 원고의 온도를 올리는 타이밍이 그마저도 되게 냉정해요 지금이 끌어올릴 때다 지금이 변호할 때다 약간 좀 기가 찼는데 야 우리 애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박수 좀 쳐줘 훌륭한 밸런스감인 게 한동훈 예뻐한다고 해서 그 표가 국민의힘에 안 간다는 것도 느껴야 이 말을 할 수 있어요 실제 승부처는 윤석열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 정권 이대로 끝나게 할 거야? 이렇게 열심히 한다는데 애가 열심히 한다잖아 그럼 표를 줘야지 제일 중요한 질문 이재명한테 줄 거야? 그런 거죠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선거 결과 민주당이 제1당이 되면 전국의 주도권은 이재명 대표에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한 달 후 대한민국이 되는 거예요 윤 정권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윤 대통령은 더 이상 이름뿐인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을 수 없다 뭘 잘못했어? 하지만 지면 죽여버릴 거야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의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거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 할 수 있다가 또 하나 되게 중위로 다가오는 게 말이죠 자 불탄대에서 갑자기 나무를 일구어서 윤석열을 키웠죠 조금 숲이 됐죠 이거 자르고 그 다음번에 또 번개풀에 콩볶아 먹듯이 하나 더 심는 거 나 할 수 있어 아직 괜찮아 저는 이 열정이 제일 두려워요 김대중의 그게 총선 때까지 간절하게 빕니다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이제 한동훈 비대위한테도 훈수를 두는데 이게 이제 제가 5다시 1기를 뽑은 아이돌 분화 같아요 언론 구단의 훈수입니다 2023년 12월 12일에 이런 칼럼을 썼어요 작은 국회 공약하면 총선 이긴다 이게 국회의원 숫자 줄이고 불첩화 특권 포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사실 그 팬을 뺏고 이 직함을 뺏으면 그냥 태극기 할부예요 그럼요 자유당이 하는 소리 하는 겁니다 그냥 극우예요 극우 그 얘기를 했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거를 총선의 캐치프레이즈로 받아 채택을 하죠 국회 축소 그리고 나서 2024년 1월 2일 7년 초부터 운동권 정치 수명이라는 칼럼을 씁니다 그리고 그 운동권 정치 타파가 한동훈 비대위의 캐치프레이즈가 되죠 반운동권 선대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코치할 거 다 하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협박할 거 다 하고 온갖 수를 다 써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총선에 올인을 했었던 노 정객의 필사의 투혼 뭐 선수를 고르는 건 괜찮은데 전략을 세우는 걸 이분한테 맡기는 건 참 희소식이네요 우리한테 왜냐하면 이제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매우 그렇습니다 2020년대 맞지 않은 전략가예요 아직 그 팬을 놓지 않아서 그렇지 놓으면 끝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리하여 2조 심판을 걸었다 졌죠 그리고 참패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시킨 대로 했는데 참패한 거죠 그러고 나니까 육기 자포자기로 넘어갑니다 아 네 주용 아 XX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청소차폐 직후 2024년 4월 16일 제목 윤 대통령을 다시 주목한다 아 뭐 어쩌겠어 라는 단계로 이제 넘어가면서 같이 황촌으로 가자 야 처음부터 다시 해보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남은 3년을 그렇게 질이 멸렬하게 보낼 수 없다는 사람들은 그 3년이 생각만 해도 무섭고 지겹다고 한다 야권이 기고만장해서 한국의 정치를 좌편향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사람들은 차라리 윤 정권이 여기서 물러나고 세 판을 짜는 것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야 무시무시한 말들을 고등학교 때 리니지 할 때 옆에는 친구가 막 흥분해 있는 거예요 보니까 PK를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유저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졌어요 또 떨궜어 검도 담배를 확 피는 거예요 근데 절 보고 그윽하게 캐릭터 새로 만들까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 지가 만든 캐릭터인데 캐릭터가 약하다고 생각하죠 캐릭터 누가 만든다 다 지가 만드는데 그래서 이 부제가 이런 거죠 무엇보다 너무 빨리 대통령병 걸렸던 것 아닌가 이 뒤에 숨어있는 메시지들을 우리는 지금 해석해드리고 있잖아요 야 인마 왕은 난데 네가 뭔 병에 걸려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 넌 도브스라고 너 내려가 말을 안 듣네 이게 이렇게 되니까 24년 5월 7일자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보수 대통령으로 당당했으면 이라고 돼 있는데 당당하게 갈 길을 가라 라는 게 아닙니다 당당하게 내려와라 당당하게 나간 말 상당하게 집에 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 야당과 좌파의 공세에 대해 이런저런 구실과 핑계를 대며 무엇을 설명하고 해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듯한 언행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특권 받으라는 말입니다 야 포기해 인마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너 조졌어 인마 포기해 이런 얘기죠 보수 대표로 보수가 부끄럽지 않게 당당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예를 드는 게 사실 하고 싶은 말이죠 그는 해병대 사건 특조위 문제에 무슨 설명을 한다는데 부디 구차하게 들리지 않았으면 한다 죄송합니다 민주당이 아닙니다 조국 혁신당이 입당했습니다 김대중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더 이상 해명에 매달리지 않고 전공법으로 맞서 받을 것 받았으면 한다 바로 특검 특검이죠 특검 다 받아라 자리에 연연하지 마라 이거 사실상 내려오라는 얘기인데 특검 받고 내려와라 그 마지막에 뭐라고 덧붙이느냐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야당과 좌파의 파괴 공작이 계속되면 앞으로 남은 3년은 암담하다 긴박한 세계의 진화 속에 세계는 이렇게 진화를 하는데 우리만 3년을 그렇게 보낼 수 없다 이게 뭐냐 조국 혁신당의 그 구호 3년은 너무 길다 입당했다니까 그러네 지금 김대중은 결론을 내린 겁니다 3년은 너무 길다 이게 앞으로의 방향성일 것이다 이는 조국에 대한 항복선언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들에게 조중동에게 조중동을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혹은 대한민국 사회를 끌어간다고 생각하는 그 논자들에게 있어서 윤석열이라는 존재가 지난 5년 동안 어떠했는가 를 3시간에 걸쳐서 저희가 살펴본 건데 장기 말입니다 맞아요 정확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확하게 장기 말이에요 근데 신문은 안 볼 줄은 몰랐지 그렇죠 틀주부만 보는지 몰랐다 그냥 우리가 쓰면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가 만들어 놓은 대통령 권력이라는 게 진짜 그냥 멋대로 하기 시작하면 노답이구나 라는 거를 깨닫는 과정이었던 거죠 서로 배운 겁니다 이제 말하자면 노캔이 저렇게 잘 돼? 그렇습니다 차폐 완벽 귀에서 피 안 나냐? 그냥 잠그고만 있으면 못 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세계 매체의 주요 핵심 필자들의 5년여에 걸친 칼럼 제목들하고 계략적인 흐름들을 쭉 읽어봤는데 이 사람한테 있어서 윤석열이라는 정치인은 동등한 파트너가 처음부터 아니었네요 아니었네요 처음부터 아니었고 그저 용병이었던 거고 이게 저희가 웃고 떠들었는데 오늘의 그 사실이 김대중 주필 특집은 아 이거는 아카이브로서의 가치가 엄청 있네요 이런 분들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기존의 보수 집권자들 이명박이라든지 박근혜하고도 다루는 태도가 굉장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애초에 정치권에서 성장해서 거물이 된 뒤에 최종 간택을 받는 존재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되고 나서는 동등한 파트너거나 혹은 우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존재입니다 그래서 임기 말에 완전히 힘이 빠지기 전까지는 대통령이 우위의 선체로 흐름이 전개가 돼요 그리고 박근혜 같은 경우는 심지어 조선일보랑 맞붙어서 송희영을 꺾어버리는 그게 되게 중요한 계기죠 상징적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 한번 맞아보죠 한나라당 대통령한테 야이씨 진짜로 때린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를 그럼 한번 싸워볼까? 우리의 권력욕이 없이 너네는 없었는데? 그래서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조져봤다고 어떤 경험을 한 사람들 때려잡습니다 지금 그 신문을 주도하고 있죠 자 그때의 그 믿음은 뭐죠? 얘네 이 대통령 우리가 치라고 하면 한겨레가 가서 물어뜯어서 죽이던데? 어 그리고 깃발은 우리가 들었어 선패는 우리가 쥐고 있네 맞아요 이제부터 보수 대통령은 우리 거야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 모르겠는데 그 JTBC 태블릿 보도 터진 순간 실시간으로 봤잖아요 터지고 2시간인가 3시간 있다가 TV조던에서 바로 최순실 영상을 내보냈거든요 그게 뭐냐면 조선일보 기자가 최순실 아파트 밑에서 잠복 대기하고 있다가 뻗치기하고 있다가 나오는 걸 주차장에서 바로 인터뷰 시도하는 건데 그게 2시간인가 3시간 뒤에 바로 내보낸 영상이었어요 그거 보고 전 첫 번째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 조선일보 쥐고 있었구나 저거 그렇죠 근데 선빵 맞았구나 JTBC한테 그러니까 내릴 생각이었던 거예요 애초에 네 그린라이트를 내는 건 우리라고 이게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과 이명박 박근혜의 차이가 앞으로 전개될 남은 3년 동안의 흐름 그게 3년이 될지 2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흐름을 말해주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받았어요 존중하는 존재였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끌어내리기 시도의 속도나 강도가 박근혜를 대할 때랑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 그래서 정치권이든 혹은 이걸 지켜보고 있는 독자 시청자들이든 마음의 준비를 생각보다 빨리 해야 될 수도 있겠다 라는 인상을 저는 매우 강하게 받았고요 보수 언론과 박근혜 정권의 밀월은 2년 반에서 3년간 지속됐습니다 여기는 지금 한 달밖에 못 갔다는 걸 우리가 좀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이미 그때부터 뭔가의 준비작업이 들어가고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또 하나는 이러면 이거는 이미 언론 매체 미디어가 아니라 일종의 플레이어인데 스스로의 자의식도 플레이어인데 이런 언론들을 우리는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럼 조선일보는 과연 무슨 존재냐 거기에서 칼럼을 쓰는 저 주필 논설비원 이런 사람들은 기자는 아닌 것 같고 다른 어떤 존재인데 그렇죠 그럼 그 사람들은 도대체 뭐냐 우리는 어떻게 정의해야 되나 네 왜냐하면 글자가 쓸 수 있는 글은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못하는 존재인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기능하고 있잖아요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야 하는가 이게 이제 일단이 보였던 것이 박근혜랑 붙었던 송희영처럼 주필 논설비원 이런 역할 기자 타이틀을 달고 활동을 했지만 그 사람은 실제로는 잘나가는 사람들 기업가들 뭐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밥 얻어먹고 그 사람 술 얻어먹으면서 그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조언하고 얘기 주워 듣고 그거를 칼럼을 통해서 구현하는 역할을 하던 어떤 존재였거든요 어떤 직업군이었거든요 그게 심지어 무슨 뭐 대우조선해안 같은 기업에 누구를 꽂고 내리고 법인카드를 받아쓰고 이건 기자는 아니잖아요 이건 뭔가 어떤 존재 이렇게 본넷들을 열었어요 정비사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그렇죠 본넷들을 열었는데 이쪽에 큰 톱니바퀴가 막 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엔진은 여기 있구요 이건 이거고 근데 정비사님 저 톱니바퀴 되게 큰 거 저건 뭐예요 저건 뭔지 몰라요 나도 그렇죠 어떤 직업군이 있다 라는 느낌을 저는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 원래 자세히 봐야 로고 써있잖아요 이렇게 김순덕 저게 있어야 굴러가나요 아니 근데 안 빼봤는데요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모르면 어떡해요 몰라요 뭔지 그래서 저는 선생님 저거 빼도 돼요 라는 저희가 모르면 본사도 몰라요 그런 생각이 드는거죠 아 저거 뽑아도 되지 않을까 내 차에 필요한건 아닌거 같은데 라는 느낌을 기름을 더 먹는거 같은데 강하게 받는 아이템이었습니다 제가 진영매체가 하는 모든것들을 하지도 않고 제가 그렇게 하고싶어 하지도 않고 그게 우리의 사이에 돈이 걸린 생존전략하고도 맞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헬마우스 코너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할 때 저의 어떤 분들과 공통점이 있는 가치관을 설명할 수 있을지 참 좋은데 저의 세계관을 단순하게 만들어준다는 측면에서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동아일보에 고마울 때도 있어요 김대중 칼럼 2022년 1월 18일자의 제목은 이겁니다 속국으로 사느냐 동맹으로 가느냐 자 잘 들어라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을 뽑으면 중국의 속국이 되는거야 윤석열을 뽑으면 일본의 동맹이 되는거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이 사람이 100마디를 해도 100 다 반대로 가도 되거든요 네 그런 존재가 메이저인 언론 환경을 지니고 있는 나라는 힘들잖아요 저는 그 사람들은 영원히 뭐라고 하고 까발리고 조롱할거에요 김대중이라면 대한민국이 먼저 일본이 하던걸 없앤게 많거든요 요미우리 없는 일본 상상할 수 없죠 조중동 없는 우리나라는 언젠가 해봤으면 좋겠어요 언론인들 본인들도 그 생각 할걸요 이런 새 회사의 가풍과 DNA를 비교하면서 재밌네요 캐릭터 구분이 확실하니까 네 그러면서도 하는 똑같은 짓을 살펴본 아니 근데 확실히 결이 이렇게 모아놓고 보니까 너무 다르네요 그 중에서도 조선일보가 유독 다르다는 느낌을 명확하게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달의 헬마우스 코너 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헬마우스 코너였습니다 헬마우스 늘 바쁜데 미안하고 짜증나는게 이 정도로 바쁘면 앞으로 더 바빠지진 않겠지 생각했는데 너무 바쁘더라구요 덜 바쁘고 싶어가지고 사장 남천동을 하는게 아니었나요 근데 사장 남천동때문에 더 바빠졌죠 그렇게 일복이 있는 사람이 있구나 네 뭐 지금 거의 하루 스케줄이 4개씩 이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헬마우스 코너로 오래 들어오신 분들은 우리 원고 쓰는게 얼마나 빡셀지 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지금 걱정이 많습니다 요새 이럴 때 가스라이팅 해야 돼요 일시문 병난다고 진짜 가스라이팅은 돈으로 해야 되지만 이제 슬슬 제가 리미트에 달하고 있어가지고 돈 가스라이팅은 가스라이팅이 아니고 뭐랄까 근거있는 설득이죠 돈으로 하는 가스라이팅을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주에 덕질인이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사우디 국왕 사우디 국왕 어르신 이름도 몰라요 우리 네 오늘날 오늘날 하시니까 폐렴이 심해지셨대요 아니 뭐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폐렴이 이슈가 되나요 폐렴을 쉽게 고치는 병 아닌가요 그러게 말이요 세상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분 고칠 생각은 안 하고 계승한 사람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경제지에서 이 왕좌를 계승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 사우디 얘기였구나 의외로 그렇습니다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얘기 아니면 사우디 얘기 아닐까요 어차피 세계에 돈 제일 많은 사람 얘기하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저는 덕질인이 온다길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얘기인 줄 알았죠 아무튼 이슬람 덕질기 돈 많은 사우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재밌겠네 그리고 토요일에는 창사 10주년 특별기획 작년에 나온 책 안녕 18 어른의 저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뭔가 이게 그 사회의 임팩트를 던진 프로젝트가 있으면 그걸 만들어낸 활동가를 만나보는 걸 좋아하죠 다음 주부터 몇 주 동안 지속될 겁니다 안녕 18 어른이라는 책이 있는데 꼭 안 보고 오셔도 됩니다 이 저자 덧가이 덧가이 저자는 누구신가요? 힘 아름다운 재단의 활동가 되시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보시도록 하시죠 550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의 토요일 생명픽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THANK YOU 안녕